이제 집에 가는 길 인데요. 럭키가 떴네요. 이거 키튼드 이벤트인데 아무튼 혜자입니다. 그레이트 3번 소리 나는거야? 활용 못하네 미뇽까지 이렇지 안잤네 시애틀 음.. 괜찮은데 뭐가 없나보네요. 얘도 이럴 수 있을거고 오 안농이다. 개꿀이죠? 안농 없어지기 전에 빨리 미뇽 더 잡대요 좋은지 모르니까 빨리 가보려면 하이퍼볼이 최고죠 얍마 야 안농 없어진다고 이러다가 안농 옛날에 안농 잡으려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못잡았던 그런 추억도 있죠 허허 이렇게 뿌릴줄 알았으면 짬짬짬 그래도 뭐 그래도 추억이죠 네 안농 에스니언 이럴 수 없네 얘도 이럴 수가 있나봐요 뭐 뜨던데 자 파인 매기죠 슛 또름 나의 친구 침 많이 꾸며나 외롭지 않냐 이렇게 잡았네요 개꿀이죠 이렇게 해서 안농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뇽 또 미뇽 또 미뇽 미뇽 응 친구 개태컷이 뭐냐고 100%인데 이럴치 같으면 기가 쩔텐데 그냥 경이로운데 이럴치만 떠도 좋거든요 없거든요 내가 허허 67%짜리 수 없습니다 지금 아 더워 이렇게 해서 써봤습니다 지금요 음 매일이 폭이 있냐 이상해지는 죽어도 이럴치 않더라고요 더워 아 헛다구 어우 어우 더워 35도래요 지금 미친거 아닙니까 저거 35도라니 날씨가 미쳐날뛴다 지금 전국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엄청 장소가 잘 될거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스크림 유통갱이 없대요 대부분이 너무 많이 먹자 보세요 어 뭐야 씨 경이로운거네 개꿀디 오 뭐야 이거 체력진화체인 미드킨이 떴네요 네 별사탕 많이 먹겠네 네 별풍선 아니 별사탕 감사합니다 당연히 팍 팍 나 던지고요 더우니까 야 요이 땅 네 그레이트 잘 파신 벽 그레이트 띄고요 미친건 아니고요 아 진짜 덥다 근데 어후 아 알로라랑 빨리 잡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별사탕 개꿀디 갖다 버리고요 음 와우 역시 저희집은 짱인거 같아요 항상 보면 뭐가 많아 아 메리푸 필요없으면 잡지말고요 저 백폴면 울어야죠 이루차 아니고요 메리푸도 이루차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이렇게 많이 뜨는거야 이루치가 있어서 뜨는건가 꼬징오면 이루치 있니 본적이 있어야지 좀 알아보고 왔어야 했는데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없는거 같죠 얘네 다 이루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뜨는거야 다 눌러보는거죠 그냥 빨리 미용부터 눌러야되는데 자 미용부터 봅시다 안 떴구요 더워 그늘아에 잠시 자 잡아 딱 걸렸어 개체가 좋았어 어? 난 도망쳤어 놀랬죠? 왜이렇게 반항적이야 난 내꺼야 철싹 아이고야 화장실 가싶다 큰일났다 알로마만 잡고 가야지 개선생도 잘하네요 개체는 활용 못하는 똥꾸빵 이루치 아 이거 안뜨네 이루치 진짜 안뜨네요 한 20마리 누른거 같은데 아 더워 더워 못참 뻗다 아 집을 샤워해야지 상당전에 자 다 활용 못해 너무한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하나도 좀 떠야된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 안농거 안떠? 안농길떠가 됐는데 없구나 저희집이 잘되는 편이라 그냥 켜놔서 생방송을 잡아야겠어요 8시까지라니까 어디가긴 좀 그렇고 생각보다 휴게 내놨다가 상반송 내내 봐야지 뭐 이루치 뜨면은 본부교 옮겼을 때 이거 하니까 교환이 생겼으니까요 혹시 알아요? 럭키 이루치라고 뜰지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집까지 오는걸로 즐겨봤습니다 안농 저기있네 이번 이벤트로 그래도 나름 많이 잡은거 같아요 안농도 에스도 잡고요 이놈도 보아도 하고 엘도 두마리 잡고 티도 하나 잡고 잡맘보 누르기도 배우고 피카츄도 잡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이만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뀨 이루치니? 아니네